두준이 오빠랑 데이터 고등길이었어요 애가 고파서 떡볶이를 먹었는데 두준이 오빠가 엄청 착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좋게 먹고 있는데 어? 나 입술 없이 하고 싶다 아, 진짜? 으까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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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도움이 되었습니다. 너무 사랑할 수도 있구요. 저는 카리스마의 힐러. 저는 땀해요. 마음이 땀해요. 제가 이렇게 굉장히 거칠지만, 손이 따뜻한 느낌이에요. 그쵸. 그쵸. 싸우다. 저는 강아지. 애완지. 뭐, 저는 되게 다른 연기보다 뮤지컬을 더 많이 하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펜드릭이나 스페어 점수를 많이 하고 싶어요. 저는 촌낭.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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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잘할텐데. 굉장히 좀, 아 아 아 아 으 어 아 아 어 아 그냥ico 아 아 아 아 들어올 매우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